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오늘 주가가 아주 강하게 폭등을 해줬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뉴스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수급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오를 수가 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또 기대가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결국에는 영상이 더욱더 퍼지게 되고 또 신규 수급 개인 자금들이 더욱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올리기 위해서라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현재 기준 18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모두 알고 계시는 뉴스 같이 한 번 보시면 SK하이닉스 세계 최초로 12단 HBM3 양산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 몇 단이었습니까? 기존에는 8단이었다. 8단에서 12단으로 확 올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뉴스다라는 거예요. 양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반도체 생산에, HBM 생산에 안정적인 수유를 잘 잡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쟁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SK하이닉스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 AI 메모리에 필요한 속도와 용량, 안정성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지금 일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램 칩 12개를 적칭하기 위해 칩이 기존보다 40%씩 얇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방열 성능까지 10% 높였다. 지금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어땠습니까? 기존에 이제 HBM 12단을 만들어 달라, 이제 몇 개월 전 뉴스입니다. 젠슨왕, NBDI 젠슨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주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HBM을 성장시키는 이 두 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먼저 SK하이닉스가 먼저 지금 일을 냈다. 우리가 먼저 갈 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고민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혹은 계속해서 더 오르게 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가가 왜 오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SK하이닉스가 이번에 HBM 12단을 만들어낸 건 너무나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가가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호재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또 악재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수급을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9일에 본격적으로 상승 수급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글로벌리 금리 인하 플러스의 선물 옵션 만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SK하이닉스도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 한번 내용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은요. 지금 9월 19일 현재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매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꼴이 길게 그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매수세가 상당히 붙어있는 흐름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플러스로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9월 19일 이후에 이렇게 좋은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오늘 나온 뉴스 분명 좋은 뉴스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매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SK하이닉스 매매 타점 대응 전략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타점 신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무료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호흡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번호 010-5554-3006으로 저한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는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제 무료로 매매 타점 신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이런 하락 지점에서 아래 꼬리 지점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매수 진입을 해왔던 것처럼 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언제 매도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이제 제 번호로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료입니다.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연이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투자 핵심 포인트를 또 한 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HBM 12단 세계 최초 양산을 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이번에 디램에 대해서 3분기 QOQ로 24% 매출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신제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증가 전망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HBM 라인 증설 투자까지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 증설 규모도 지금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권업계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결국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미리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증권업계에서 목표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H200 출하가 본격화된다. H200까지 신제품 출하가 되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는 동시에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점점 더 모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갭상승 흐름 이후에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HBM의 상승 흐름은 여러분들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AI 반도체 구조인데요. 가운데에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죠. 엔비디아 H100호 이제 곧 H200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H100호 기준으로 주위에 HBM이 이렇게 이렇게 6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기존까지는 8단이었는데 여기서 이번엔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12단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럼 이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 모두 다 12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AI 반도체의 성능은 훨씬 더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지금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하락을 딛고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자체가 어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똑같이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락 추세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들어왔을 때는 SK하이닉스도 같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떨어지는 타점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수급을 그때그때 보면서 뉴스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보다는 수급적으로 미리 대응한다. 우리가 뉴스 나오기 전에 이 지점에서 대응한 것처럼 결국에는 또 주가가 올랐다가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고 하락을 지켜보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이 금리인하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수급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무료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식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리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과는 훨씬 차별화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틀 안에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직접 연락이 갈 거니까요. 이틀 안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해당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이벤트 당첨이 안 됐다.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만 특별히 엄선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아 놨는데 이게 오르지도 못하고 떨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지금 크게 없다. 정말로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던 무료 주식 종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 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8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바로 유한양행이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저팀이 이제 렉라더죠.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수급적으로 지금 상당히 가벼운 상황이다. 급등이 가능하고요. 반도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다 마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때 당시 주가는 종가로 96,200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경우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유한양행의 주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다라는 거죠. 제가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죽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한양행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때 이후로 최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처럼 또 새로운 자리에 정말 좋은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추천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한 종목을 받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 확률이 높은 한 종목당 선착순 100명분, 100분에게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무료 주식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연락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제 빠르게 연락 주시는 분들 순으로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틀 안에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같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담 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